안녕하세요 제이지로프트의 황덕호 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그 이상 블루노트 레코드의 80주년에 가려서 잘 언급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올해가 ECM 레코드가 역시 또 5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69년도에 그 너무나도 유명한 ECM 레코드가 발족을 했거든요 ECM 레코드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지난 한 50년간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녹음을 남겨주었던 엔지니어 노르웨이 뿐이죠 얀 에릭 콩샥이 지난 11월 5일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콩샥 그 마지막 라스트 네임이 K-O-N-G-S-H-A-U-G 콩샥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면 콩샥으로 이렇게 발음이 난다고 적으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라스트 네임의 이름 발음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인터넷에서 조회해 본 결과는 노르웨이 분들은 그냥 그 G 발음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콩샥이라는 발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네릭 콩샥 뭐 ECM 레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키크 음반에서 수많은 앨범에서 그의 이름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야네릭 콩샥은 1944년생이니까요 올해 이제 75세 일기였는데 참 글쎄요 뭐 한참 더 한참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녹음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4년 노르웨이에 그 트론다임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그 이원 콩샥 이라고 하는 또 역시 노르웨이의 재즈 기타리스트 였습니다 뭐 어느정도 노르웨이에서 유명했는지 제가 그 사실은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야네릭 콩샥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콩샥이 함께 연주한 그 녹음이 우리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 오브 보더 유명한 미국의 스탠다드 넘버를 두 사람이 연주를 한 녹음이 올라와 있던데요 정말 두 사람 모두 다 정말 실력급 연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네릭 콩샥은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았지만 사실은 아주 악기를 아주 너무나도 능숙하게 다루는 훌륭한 기타리스트였고요 그 어린 시절에는 아코디원도 배웠고 베이스도 배웠고 또 결국에는 기타가 자기의 주종 악기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즈에 심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ECM 레코드 에서 너무나도 그 유명한 또 섹스포니스트 영국분이죠 존스먼 이란 분이 계십니다 존스먼 아주 베테랑 목관악기 주자인데요 섹스폰뿐만 아니라 베이스 클라리넷 등 목관악기들 아주 다양하게 다루는 분이죠 이분이 언제 한 그 이야기를 봤는데 69년도에 노르웨이 라디오 방송 빅밴드와 협연하기 위해서 69년도에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댑니다 그때 당시 거기서 엔지니어로서가 아니고 바로 기타리스트로서 바로 빅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야네리 콩샥이었는데 나중에 엔지니어로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영방송국의 빅밴드, 라디오 방송 빅밴드에서 연주할 정도였으니 노르웨이에서 상당한 실력의 기타리스트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뮤지션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인지 물론 또 아버지의 권유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아버지처럼 기타리스트로 살지 않았고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한 다음에 결국에는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67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서 그의 나이에 23살 정도 됐는데 아르네 벤딕센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1970년에 음발 한 장을 녹음하겠다고 연락해온 바로 ECM의 맘프레드 아이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네리 콩샥은 혹시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엔지니어 로디 반겔더가 블루노트 레코드 소속의 엔지니어가 아니고 자기 스튜디오를 갖고서 여러 재즈 레이블들의 녹음을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네리 콩샥도 바로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는 엔지니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스튜디오를 마이너 레이블이었던 당시 지금도 다양한 음악을 녹음하는 거대 레이블이 아니죠 ECM은 전문적인 자신만의 소수의 특정한 음악만 녹음하는 그런 전문 회사 독립 운반 회사인데 그래서 자신들의 스튜디오 같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자신의 가장 적절한 스튜디오를 찾아서 뜻밖에도 독일에도 많을 텐데 이 노르웨이로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에 에 녹음된 녹음한 ECM 에서 바로 그 노르웨이의 얀 가바렉이 처음으로 ECM과 녹음을 남겼던 이 애프릭 페퍼버드 이 1970년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을 독일로 부르지 않고 이 바로 이 맘프레드 아이오와 이 앤 가바렉 코어텟의 멤버들이 이 야네리 콩샥을 찾아간 것이 그 2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맘프레드 아이오도 뭐 SNS 상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야네리 콩샥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에 이날 양가바렉과의 첫 녹음 그러면서 야네리 콩샥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회상한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 고 합니다 그 2년이 그렇게 해서 50년이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그 당시에는 몰랐었구요 어 양가바렉 코어텟의 멤버들 그리고 어 이 자신 마프레드 아이오 그리고 마프레드 아이오는 자신의 음반사가 이제 발족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죠 어 그리고 뭐 아직도 23살의 신참 엔지니어였던 야네리 콩샥 아 이 모든 그때 스튜디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전부 다 초짜였다 이렇게 마프레드 아이오가 회상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 양가바렉 코어텟의 음반을 녹음하고 다시 플레이백 해서 녹음을 들어보면서 여기 그때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만들었던 낫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 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 놨습니다 으 야네리 콩샥도 생전에 이 양가바렉 에게 애프리 페이퍼버드 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어 이 책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ECM 레코드에 대한 어 백서 어 정말 아주 종합적인 입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큰 책입니다 어 호라이즌 터치드 더 뮤직 오브 ECM 지금은 해외 소점에 그래서 절판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12년이 벌써 지났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스티브 레이크와 폴 그리프스 라는 두 사람이 편집을 한 ECM에 관련된 이 책인데 ECM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여러 증언과 그 글들과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아주 그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에서도 역시 야네리 콩샥이 에 글을 한 편을 써서 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그때 이제 저녁에 녹음이 시작됐구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이 양가바렉 코텟의 이 앨범이 에 녹음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음 양가바렉이 다행히 리더고 여기 이제 리듬 섹션이 기타 트리오 입니다 피아노가 아니구요 그래서 그 유명한 테레리 립딸 그리고 아릴드 안데르센의 베이스 기타의 테레리 립딸 이었고요 그리고 어 드럼의 아 요원 크린스텐 센 이렇게 이제는 정말 뭐 유럽 재즈의 베테랑의 이름이 된 이 세 사람이 양가르베 그를 보좌하고 있는 노르웨이 연주자들로 이 이루어진 사중 주단 이었죠 근데 너무 이제 녹음 시간이 진지하게 아침까지 길어지니까 도중에 테레리 립딸이 잠이 들어 가지고 어 깨우느라고 아주 고생했다는 그런 어 기억이 아직 난다 이 책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맨딕센 스튜디오 에 에 장비가 뭐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당신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내 에 룸도 그렇구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나왔죠 어 아마도 그 소리를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맨 처음에는 베이스와 드럼에 따로따로 어 마이크를 주어서 녹음을 했는데 영 이렇게 만족할 만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한번 음 아이디어를 해서 베이스와 드럼을 하나의 마이크로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측정해서 녹음을 했더니 드디어 아주 원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어 당시 첫 녹음 때 ECM 과의 첫 녹음 때의 기억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어 우리가 그 ECM 사운드 라고 하는 것 이때 바로 이제 그 얀 에릭 홍샤 과의 녹음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어 이후에 그리고 뭐 당시에도 ECM 에는 또 다른 어 엔지니어 가 있었습니다 꼭 야네리 콩샤 기 했던게 아니구요 지금도 여러 명의 엔지니어 가 있는 것처럼 요 ECM 내부에는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네리 콩샤 과 맘프레드 아이어를 통해서 ECM 이 지향하는 그런 소리의 질이 그 소리에 어떤 ECM 사운드의 하나의 표본과 공식이 만들어지었다는 사실은 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971년부터 해서 73년 까지 연이어서 72년 까지죠 어 ECM 레코드에서는 아주 그 도전적인 아 실험적인 피아노 독재 앨범들이 쭉 나왔는데요 바로 이 치코리아의 피아노 임프로바이제이션 1집 볼륨 1 하고 연이어서 어 키스 자렛의 페이싱 유 페이싱 유 그리고 고 이듬에 아 폴 블레이 오픈 툴러브 오픈 툴러브 까지 이렇게 3장이 에 녹음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엔지니어 야네리 콩샤 게 그 어떤 어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어 너무나도 아름답고 명증하고 어 그 어떤 재즈 반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ECM 특유의 그 피아노 솔로의 사운드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 밴드 샌 스튜디오의 장빙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이 그 안에 스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한데 놓여져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는 또 특별한 명기였던 것도 아니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녹음 했냐는 질문을 어 야네리 콩샥이 자주 받게 되는데 특별한 거 없었다 그리고 정말 혁명적이고 놀라웠던 것은 단 한가지 그들의 연주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어 이 세 연주자들 어 치코리아 뭐 키스 자렛 폴블레인 사람들은 사실 이미 미국에서도 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 당시로서는 신의 피아니스트 들이었죠 아주 훌륭한 뭐 마이세비스 밴드 출신 들이 없고 뭐 폴블레이 도 아주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걷고 있는 피아니스트 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음반사와 함께 피아노 솔로를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들을 녹음할 자는 그런 어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제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을 아 독일의 맘 프레드 아이오와 뜻이 맞아서 결국 이 cms 녹음하게 됐고 그것도 또 독일 스튜디오가 아닌 노르웨이까지 건너가서 야네리 콩샵과 함께 이 피아노 솔로 운반을 녹음했던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즈 레코딩 미학에 있어서 새로운 또 출발점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 밴딕센 스튜디오의 장비가 이 소리를 만들어 낸 게 아니죠 이후에 어 이 야네리 콩샵은 74년도에 다시 또 오슬로 노르웨이에 있는 텔런트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자기 자신의 직장을 옮기게 됐구요 어 ECM 레코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명성이 그야말로 아주 전세계에 다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79년부터는 프리랜서 어 레코딩 엔지니어가 돼서 미국을 위시한 뭐 여러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어 프리랜서로서 녹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ECM 레코드의 80년대 뭐 예를 들어서 어 키스 자렛 이라든지 스탠다드 트리오가 있었죠 미국인들로 구성된 스탠다드 트리오 또 뭐 펜마스니 그룹의 ECM 시절의 녹음 들은 다 야네리 콩샵이 미국 그 뉴욕의 파워 스테이션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장비가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음 소리와 음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어 뜻이 되겠죠 어 결코 장비가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장 장소나 장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84년도에 오슬로에 이제 이 야네리 콩샵은 레인보우란 이름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경영하면서 어 뭐 물론 ECM 녹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뭐 장르도 어 가리지 않고 여러 음악들을 팝 음악부터 시작해서 여러 음악들을 으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 야네리 콩샵이 이 책에서 쓴 그 한편의 에세이에 쓴 밝힌 부분은 어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레코딩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아까도 얀 가발의 쿼텟에 녹음해서 어떻게 하면 베이스와 드럼 소리를 더 조화롭고 명확하게 녹음할까 라는 아 그런 아 부분들을 그때 이제 맘프레드 아이오와 또 아티스트와 협의하면서 어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 중요한 것은 음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뮤지션 아티스트 그 자체입니다 때에 따라서 레코드 와 오디오 해 굉장히 탐닉 하시는 분들이 어 또는 뭐 프로듀서 나 엔지니어의 에 역할에 대해서 때론 너무 그렇게 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 물론 훌륭한 프로듀서가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있어야만 이 훌륭한 명반이 탄생하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음악을 직접 만들고 작곡하고 연주하고 완성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작품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람은 뮤지션 자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스티 이 프로듀서의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은 좋은 아티스트를 알아보는 암모 그것이 어 그 녹음을 하게 된 그 결정하게 되는 그 암모 어 그것이 프로듀서의 가장 필요한 부분 이란 생각이 들구요 결국 그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는 소리를 그 음악이 요구하는 바를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요구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내주는 사람 그 소리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에 바로 엔지니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야네리 콩샵은 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음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피아노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장비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혁명적인 게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연주였다 그 자체가 너무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야네리 콩샵이 했던 것처럼 그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너무 그 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아 ECM 과의 녹음은 자기 후반 믹싱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연주자들이 훌륭하다 보니 연주하면서 이미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 또는 샘여림 같은 것들을 어 연주자 자신이 이미 다 구현해 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프로듀서와 다른 뮤지션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 우리도 좀 ECM 처럼 소리나게 좀 해 주십시오 야네리 콩샵에게 부탁한다고 하죠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콩샵이 한답니다 마치 그것을 엔지니어가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 했습니다 팝 음악의 경우에는 연주와 녹음이 다 끝나고 엔지니어가 앉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재즈라는 음악은 그런 음악이 아니다 어 그것은 연주자가 직접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그리고 단순한 편집을 통해서 단순한 믹싱을 통해서 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 엔지니어가 할 일이다 결국 음악의 대부분은 뮤지션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 이 책에 써놨는데요 다시 뒤집어 생각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음악이 요구하는 소리를 빨리 캐치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 아 그래야 프로듀서와 연주자들이 녹음하기 편리 하겠죠 바로 그 점을 이해할 수 어 구현해 낼 수 있는게 아 엔지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지니어는 어떤 의미에서 뭐 그 피터 캠니스도 루디 벤 결더 에 대한 그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엔지니어는 그 음악을 객관적으로 처음 듣게 되는 첫 번째 감상자다 아 아 그럼으로써 그 음악이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어 거기다가 이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삶을 어 누군가 들어 줘야 한다고 하면 엔지니어의 귀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음악이라는 것은 어 녹음된 음악은 처음으로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귀에 에 아티스트가 아닌 프로듀서가 아닌 그 누군가 제일 처음에 듣는 것은 바로 엔지니어인데 그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만큼 그 음악에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사람이 엔지니어 라는 사람 엔지니어의 역할을 한 사람 사실을 어 위대한 엔지니어 야넬의 쿵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뭐 이 뭐 그런 말도 써 있더군요 어 언제부턴가 이제 믹싱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믹싱을 헤드폰 믹스 믹스 다 헤드폰 믹싱이다 이렇게 불렀 됩니다 아마도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헤드폰을 끼고서 어 들으면서 믹싱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잘 그럴 때마다 담배 한 대씩을 피면서 믹싱을 했다 그런 얘기가 써 있더군요 요즘은 실내에서 담배를 사람들이 안 피우니까 음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당시에는 70년대에는 담배들을 뭐 실내에서도 많이 폈죠 그 담배를 피면서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 근데 그 담배를 권해 줬던 사람이 바로 맨 처음에 자기한테 권했던 사람이 맘 프레드 아이어었다 같이 둘이 한 대씩 피면서 고음악을 들으면서 어 믹싱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런데 맘 프레드는 일찍 담배를 끊고 자기는 그 이후에 계속 피게 됐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 그래서 인지 75살 좀 더 녹음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반을 좋아하는 저희 음박 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엔지니어 특히 이렇게 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엔지니어의 타겐은 아티스트 만큼이나 참 어 마음에 어떤 어 공허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어 아 부디 편히 쉬시고 어 저희들은 그 야 내리 공작이 남겨놓은 훌륭한 아 아 음악들을 어 영원히 에 후대까지 계속 듣게 되지 않을까 그게 소리를 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해봅니다 어 야 내리 공작에 대한 글과 함께 그 추모의 고한 순목을 골라서 어 제가 늘 연지하고 있는 그 멜론의 멜론 사이트에도 으 지나 월요일날 올려놨구요 또 요번 주말에는 어 kbs 클래식 fm 재주 수첩 어 주말 토요일 12시 일요일 12시 프로에서도 어 야 내리 공작 아마 일요일만 틀게 틀게 될 것 같네요 공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어 그가 넘 녹음으로 남긴 음악을 몇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내리 공작을 기억하면서 어 언제 주로 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